우와, 이거 진짜 애플을 따라서 만든 거 아냐? 어? DJ고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 뭐. 안녕하세요, 잇섭입니다. 조만간 갤럭시에 큰 게 찾아옵니다. 오늘은 새롭게 업데이트될 One UI 4.0의 달라진 점 10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세세하게 따지고 보면 업데이트된 것이 굉장히 많은데 이번에는 좀 많이 주로 체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정리해봤어요. 먼저 기존에 있었던 One UI 3.1은 안드로이드 12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곧 업데이트될 4.0은 새로운 안드로이드 12 버전을 기반으로 하고 있죠. 사실 안드로이드 12도 아직까지 정식으로 업데이트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10월에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삼성도 One UI 4.0 버전을 9월 14일부터 베타를 시작했고 저도 베타에 시작해서 갤럭시 S21 플러스에 설치한 상태예요. 그리고 항상 언급하지만 베타이기 때문에 정식 버전이 다가오기 전까지는 업데이트하는 것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여기서도 보면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애플의 경우 회사 자체에서 iOS를 만들다 보니까 최적화는 여러 가지가 가능하지만 삼성은 구글이 만들어 놓은 안드로이드 위에 또 One UI라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이제 커스텀해서 또 올리다 보니까 애플만큼 최적화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 새로운 One UI를 올리고 나서 플러시 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애니메이션이 훨씬 더 부드러워졌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약간 이제 부드러움과 빠릿함이 공존하는 느낌이랄까요? 가장 먼저 홈 화면입니다. 그냥 보기에는 홈 화면의 차이가 크진 않아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크게 변화된 점은 위젯의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기존에는 좌우로 쓸어 넘기면서 이제 똑같은 디자인을 쓸어 넘겼지만 이제는 가장 상단에 추천이 뜨게 되고 요렇게 이제 스크롤을 하면서 만약에 내가 요것을 하고 싶다 그러면 카카오톡을 눌렀을 때 요런 식으로 이중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위젯을 설정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게다가 요게 편한 게 뭐냐면 요렇게 클릭해서 바탕화면에 끌어놓을 수 있고 기존에는 이게 불가능했어요. 요렇게 꾹 누르면 요렇게 한 번 더 들어가야 했는데 이제는 바로 설정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확실히 이건 더 좋더라고요. 기존 거는 너무 어지러웠는데 이제는 더 깔끔하게 정렬이 된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위젯을 들어갔다 나올 때 디자인도 달라졌습니다. 지금 여기 11번가가 있는데 기존에는 11번가가 없어서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플립으로 비교를 해보자면 요렇게 들어갈 때는 동일하게 나오거든요. 하지만 다시 위젯에서 나갈 때 요렇게 요렇게 들어갈 때는 동일한데 나올 때는 뭔가 애니메이션이 변화되었죠. 아! 그리고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부분 제가 해외를 나가거나 이제 현지 시간을 할 때 뭐 키노트나 여러 가지 언팩을 볼 때 그러한 점 때문에 주얼 시계를 사용하게 되는데 요것도 기존에는 그냥 시간만 표시가 되었다면 이제는 그 시간에 밤이면 검은색, 낮이면 밝은색으로 표시되도록 좀 더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변경되었더라고요. 그리고 검색에서 만약 요렇게 이제 앱을 검색했잖아요? 이때 기존에는 요렇게 하면 뭐 이제 간단한 정보가 나오게 되었지만 이제는 검색을 해서 앱을 지울 수 있도록 변경되었고 그리고 충전 효과의 애니메이션도 달라졌습니다. 이것도 알고 보면 충전 속도에 따라서 디자인은 거의 유사하지만 색이 좀 달랐거든요? 솔직히 저는 좀 구려졌다고 느껴졌어요. 다음은 퀵 패널입니다. 먼저 요렇게 내렸을 때 크게 체감되는 것은 밝기 디자인이 변경되었어요. 저는 바뀐 디자인이 훨씬 두툼해서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배경을 봤을 때 블록값을 훨씬 더 많이 준 것 같죠? 기존에는 뒷 배경이 더 자세하게 보였지만 이번에는 이제 거의 보이지 않도록 변경되었고 또 크게 변경된 점은 요기서 버튼 편집으로 들어가면 새로운 4.0에서는 카메라 액세스와 마이크 액세스가 추가되었습니다. 자 이게 뭐냐? 카메라와 마이크에 대한 접근 권한을 더 쉽게 켜고 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카메라에 대한 접근 권한을 껐잖아요? 이때 카메라를 켜게 된다면 지금 카메라가 안되고 설정이 꺼져 있습니다 하고 이 설정을 켜야만 카메라를 쓸 수 있도록 변경된 것이죠. 아마 동영상에서도 마이크를 쓰기 때문에 얘가 안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자 마이크 요렇게 쓸 수 없다고 나와있죠? 요러한 권한을 마스터처럼 모든 앱에서 켜고 끌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추가되었습니다. 게다가 여기서도 눈치채셨을 수 있지만 아 이거는 약간 조금 애플을 따라한 것 같거든요? 약간 애플처럼 카메라와 마이크를 사용하게 된다면 상단에 이제 초록색으로 점으로 표시해주게 됩니다. 요렇게 이제 동영상을 찍었을 때 현재 마이크와 카메라 모두 사용하고 있다고 요렇게 뜨고 이렇게 오른쪽 끝에 표시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얘를 터치했을 때 마이크와 카메라가 어떠한 앱에서 사용하고 있는지 요것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 애플을 따라했긴 했지만 좋은 기능이에요. 왜냐면 이제 개인 정보가 점점 더 중요시 되는 시대에서 핑핑이가 내 정보를 훔쳐갈 수 있잖아요? 카메라로? 그때 요렇게 캐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킥패널에서 기존에는 소리 알림과 무음 알림을 따로 구분했지만 이제 그것이 하나로 모두 통합되었고 그리고 알림이 뜨는 면적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영역을 쓸 수 있도록 변경된 것이죠. 다음은 잠금 화면입니다. 잠금 화면에서 편의 기능이 좀 달라졌습니다. 음악을 지금 재생하고 있는 앱은 서로 다르긴 하지만 이번 4.0에서는 음악을 이제 잠금 화면에 표시가 되었을 때 요렇게 재생 바가 나오기 때문에 쉽게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절할 수 있고 특히 여기서 내가 막 블루투스 기기를 여러 가지 사용하고 있을 때 오른쪽 위에 보면 미디어 출력이라는 기능이 있고 요것을 눌러서 이제 여러 가지 블루투스 기기를 바로바로 쉽게 전환할 수 있게 변경되었더라고요. 요거는 진짜 좋은 기능인데? 그리고 AOD에 대한 변화도 생겼습니다. 기존에 없었던 새 알림 표시라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었고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AOD를 항상 켜놓는 게 아니라 뭐 카톡이나 문자나 전화가 왔을 때 그때그때 잠시 AOD를 켜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된 것이죠. 그리고 멀티태스킹이 강화되었습니다. 먼저 팝업 화면으로 보자면 요렇게 했을 때 나오는 창은 동일하거든요. 하지만 지금 보이다시피 여기 기능이 몇 개 더 추가된 모습을 볼 수 있죠. 요것을 누르게 된다면 이제 원래는 요렇게 터치를 해서 계속 봐야 했지만 요것을 하게 된다면 뭐 다시 없앨 수도 있고 요 기능을 다시 켤 수도 있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멀티태스킹 시 분할 화면을 사용할 때 기존에는 요렇게 움직이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요렇게 뭔가 블러를 처리하면서 좀 더 부드러워지게 모션이 바뀐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기존에는 유튜브로 보다가 멀티태스킹을 할 때는 이제 화면을 보면서 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요렇게 전체가 블러가 먹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장단점이 있다랄까요? 그리고 엣지 패널에서도 요렇게 하게 되면 기존에는 모두 블러가 되면서 엣지 패널에 집중을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블러가 생기지 않고 그냥 엣지 패널만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것도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 게 저는 기존 버전이 더 좋더라고요. 뭔가 이제 난잡한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또 좋아진 기능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유튜브를 보다가 홈으로 나갔을 때 PIP 기능이 가능했는데 핀치 줌으로 화면 크기를 조절할 수는 없었어요. 다만 여기서도 끝쪽을 잡아 당기면 크기 조절이 가능하긴 했지만 새로운 4.0에서는 아이폰처럼 핀치 줌도 되고 크기도 더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 기능이 개편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요렇게 누르면 요렇게 밑으로 내리면서 공유 기능을 볼 수 있었다면 이제는 예를 들면 좌우로 쓸면서 공유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변경되었더라고요. 요것도 저는 더 좋아요. 왜냐면 기존에는 요렇게 내리게 된다면 위쪽에 무엇을 공유할지 쓰진 않았는데 이제는 좌우로 움직이면서 공유 기능을 켤 수 있으니까 저는 훨씬 더 좋아졌다고 느꼈습니다. 게다가 여기 보면 새로운 기능이 이제 프라이빗 쉐어라는 기능이 있는데 요것도 사실 기존 안드로이드에서도 원래 있었던 기능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링크 공유, 리얼 바이 쉐어, 프라이빗 쉐어가 이제 가장 상단에 나오게 되었고 프라이빗 쉐어는 다른 기기도 요게 설치가 되어 있어야 돼요. 좀 더 안전하게 공유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퀵쉐어를 하게 되면 이제 실시간으로 주변에 퀵쉐어가 가능한 기기를 좀 더 우선순위로 왼쪽부터 차례대로 이제 스택이 쌓이면서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여기서 흐린 사진을 공유하게 된다면 여기서 바로 수정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이 추가되었더라고요. 다음은 카메라의 디자인이 크진 않지만 소소하게 개편되었습니다. 초광각에서는 나무가 많이 보이고 광각에서는 2개, 망원에서는 1개, 초 망원에서는 더 자세하게 이파리가 보이는 그러한 식으로 디자인이 되었지만 이제는 0.5, 1, 3 이렇게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여기서 더 좋았던 게 뭐냐면 이렇게 만약에 한 22.7 이렇게 된 것을 얘도 동일하게 설정하면 기존에는 정확하게 알 수 없었지만 새로운 버전은 22.7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변경되었더라고요. 기존에는 사실 이게 좀 이해가 안 갔는데 더 좋아졌죠? 그리고 영상을 촬영할 때 기존에는 클릭을 하고 이제 손을 떼야 영상 촬영이 시작되었는데 이제는 그냥 터치만 하면 바로 시작되도록 이렇게 빠르게 촬영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고 또 사진을 찍다가 영상을 찍고 싶은데 더 빠르게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촬영하고 손을 떼게 되면 그냥 이제 촬영이 끝났는데 이제는 촬영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 그럼 잠금으로 이렇게 하면 계속 영상을 촬영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찍는 분들을 위해 프로모드가 조금 더 개편되었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프로 동영상보다 이제 사진에서 조금 봤었는데 지금 보면 UI가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죠? 심지어 여기서는 아까 뭐 0.5, 1이 아닌 초광각, 광각 이렇게 두 가지의 표현이 달라졌고 또 얘는 상단 오른쪽에 새롭게 추가된 것을 누르면 여기서 데뷔, 하이라이트, 그림자, 채도, 틴트를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커스 설정도 좀 달라졌는데 지금 여기 포커스를 보면 이제 AF라고 되어 있는데 수동으로만 조절할 수 있었다면 얘 같은 경우 이제 멀티, 중앙, 수동 이렇게 세 가지로 이것도 숫자로 더 이제 보기 쉽게 조절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어요. 뭐 전체적으로 보자면 디자인 자체도 좀 더 직관적으로 이렇게 디자인이 변경되었고 특히 또 재미있었던 건 지금 보면 여기 수평계가 중앙에 이제 자동으로 나오면서 사진을 찍을 때 좀 더 쉽게 볼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로 문서를 찍어서 스캔을 할 때의 기능도 더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모서리를 좀 더 세세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변경된 것이죠. 그리고 QR코드를 찍을 때도 기존보다 좀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달라진 점 어두운 상황에서 자동으로 야간 모드를 실행시킬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갤러리도 살짝 수정되었습니다. 아! 특히 편집 기능이 좀 많이 달라졌거든요. 영상을 편집할 때 기존에는 여기서 끝에 가서 재생 속도를 이제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여기서 바로 재생 속도를 조절할 수 있고 대신 기존에는 해상도가 왼쪽 상단에 떴지만 그거는 사라졌더라고요. 대신에 오른쪽 하단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여기서 뭐 해상도나 얼굴 효과나 뭐 요러한 것들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사진 리마스터는 기존에도 있었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뭐 기능적인 부분은 동일한데 다른 파일로도 저장을 할 수 있고 저장을 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버전에서는 리마스터된 것이 이제 리마스터 사진이라고 뜨게 되고 요것을 다시 원복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키보드에 대한 설정이 좀 변경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일을 하는 입장에서 요것이 굉장히 좋다고 느껴졌어요. 어떠한 부분에서 달라졌냐면 뭐 키보드에 대한 설정은 기존과 동일하지만 예를 들어 영어로 쓸 때 I am a big boy 이렇게 뜨잖아요. 그럼 만약 맞춤법이나 문법이 잘못되었을 경우 요렇게 터치를 했을 때 다른 것으로 이제 바꿀 수 있고 Do you know? 아 일부러 좀 틀려보자. No, yes, can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지금 잘못되었다고 뜨면서 요렇게 바꿀 수 있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설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문구 수정 제한이라고 뜨게 되고 이번 4.0부터는 글래머리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삼성 키보드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영작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라면 익숙한 툴일걸요? 근데 제가 알기론 이것도 유료라고 알고 있는데 요것을 삼성 키보드에서 기본으로 제공한다. 와... 이거는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진짜 좋은 기능이에요. 그리고 기존에는 이모티콘이나 GIF나 이렇게 따로 구분이 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의 버튼에 통합이 되어서 여기서 GIF나 이모티콘이나 이제 한 번에 쓸 수 있도록 개편되었습니다. 그리고 설정에 대한 부분도 달라졌는데 이게 막 엄청 크게 바뀐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제 설정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가장 밑으로 가면 안전미 긴급이라는 탭이 새롭게 추가되었어요. 그러니까 문자메시지에서도 있었던 기능이고 기존에 있었던 기능이긴 한데 이제 설정에서 한 곳으로 모두 통합을 시켰고 개인 정보도 좀 개편이 되었거든요? 기존과 다르게 여기서는 좀 더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아까 말한 것처럼 카메라와 마이크를 얻다 내면서 얼마나 썼는지 기존에는 사실 이게 들어가도 보기가 싫었는데 더 쉽게 볼 수 있고 트래킹을 할 수 있도록 변경된 거죠? 그리고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도 디자인이 살짝 달라졌습니다. 기존에도 사실 깔끔하게 했었는데 지금은 뭐 이렇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간단하게 보여주고 특히 배터리로 들어갔을 때 기타 배터리 설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배터리 수명을 위해 최대 85%까지만 충전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노트북 같은 경우에도 배터리 수명을 위해서 이런 기능이 있는데 이제 이것이 스마트폰에도 들어온 것이죠. 나머지 부가적인 기능은 캘린더에 대해서도 조금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기존에는 일정을 입력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고 나서 이제 뭐 여기서 여러 가지 입력해야 했지만 이제는 선택을 하고 나서 메시지처럼 밑부분에서 바로 일정을 입력할 수 있도록 개편되었습니다. 이제 캘린더를 공유하는 방법도 좀 더 쉬워졌더라고요. 여기 들어가서 이제 캘린더 관리에 들어가면 기존에 없었던 이제 공유 캘린더 만들기라고 해서 제가 애플에서 좀 유용하게 사용했던 기능인데 이제 이게 갤럭시에서도 사용 가능해졌더라고요. 물론 사실 이게 이렇게 하지 않아도 뭐 구글 캘린더를 같이 공유해서 쓰는 방법이 있긴 한데 뭐 이제 공식적으로 추가된 기능이죠. 빅스비 루틴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루틴 추가로 들어갔을 때 이제 조건 이런 것은 거의 비슷한데 새롭게 추가된 기능은 기존에는 특정 단어가 포함된 메시지를 받으면이라는 게 있었지만 이제는 특정 단어가 포함된 알림을 받으면 실행되는 이러한 기능이 추가되었고 동작에서도 블루투스 연결이 되었을 때 기기가 연결 해제되었을 때 그러니까 기존에 비해서 좀 더 복잡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변경된 거죠. 그리고 배터리에서도 이제 처리 속도 요것도 뭐 최적화, 높음, 최대 요것을 이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이 몇 가지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AR 이모지도 크게 달라졌다고 하는데 사실 이건 잘 안 쓰잖아요? 애플에서 미모지를 만드니까 이제 삼성에서 임원이 야 우리도 똑같은 거 만들어! 그렇게 해서 뭐 이제 억초로 만든 것 같은 느낌이랄까? 이렇게 갤럭시에서 새롭게 추가될 원 UI 4.0에 달라진 점 10가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대체적으로 보자면 막 엄청 크게 바뀐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제 앱별로 아니면 설정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세세하게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변경된 것 같습니다. 뭐 이러한 것들을 보자면 뭐 키보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안드로이드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기능 이제 뭐 그러한 맛에 쓰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이며 이야 진짜 이 OS를 보면 되게 재밌죠? 애플의 경우 옛날 안드로이드에서 당연히 있었던 기능들이 점점 더 추가되었고 또 갤럭시의 원 UI나 안드로이드에 있는 것은 또 애플을 따라가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뭐 크게 서로 욕할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서로서로 이제 좋은 기능이 들어가면 소비자는 더 좋으니까요. 원래 이게 애플이 먼저 확인했는데 갤럭시도 추가된 게 좋아요. 어떠한 앱이든 카메라가 사용 중이면 오른쪽 위에 뜨게 되고 어떠한 앱에서 써는지 나오고 만약 이것을 마스터로 그냥 꺼버리면 모든 앱에서 카메라를 비활성화 시키는 이런 기능은 애플을 따라했지만 굉장히 좋은 기능이죠. 없으신 playabl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